안녕하세요.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결국 살아가는 것은 선택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일입니다. 크고 작은 선택으로 우리들의 인생 항로와 또 결실이 크게 달라집니다. 한 공동체의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한 말 제국주의가 세상을 뒤엎을 때 일본의 선각자들은 개화가 살 길이라는 것을 일찍부터 눈을 떴습니다. 결국 아시아권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제대로 된 건대하에 성공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들이 바로 깨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억울한 것은 공동체의 선택에는 개인이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라는 것이 지극히 제한적이고 미미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한국 사회는 집단적 선택을 앞에 두고 큰 홍력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역사에서 흔하게 관찰해왔듯이 이번에도 아주 강한 그런 역주행을 계속하고 있고 계속해왔고 아마 앞으로도 계속할 그런 조짐이 너무나 강하게 보입니다. 아침 신문기사에서 눈에 들어오는 몇 가지 기사에 여러분 한번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입니다만 첫 번째는 집값을 되돌려라. 영거래에 몰려서 절망한다. 무주택자들 분노의 촛불을 들었다. 기사 내용에는 무주택자들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탄하기 위해서 거리로 나섰는데 집권증 없는 세상연대 등 68개 진보단체들로 구성된 무주택자 공동행동 일명 공동행동은 10월 13일 오후 5시 30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 강장에 촛불 집회를 열었고 문재인과 민주당은 폭등시킨 집값을 원상회복하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내세운 정책이라는 것이 대안이라는 것이 대단히 사회주의적입니다. 부동산 보유세 강화는 물론이고 비논금인의 농지 소유 금지 공공임대주택 확대 임대사업자 특혜 폐지 재불의 부동산 소유 제한 5대 요구안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집값 폭등의 배경에 무자비한 반시장적인 정책이 주요 요인이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일까 알면서도 딴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시위기사를 보고 최상현 시민이란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시위를 하고도 투표소에 들어가면 일단 1번을 찍는 걸 저는 다 압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가재 붕어들이다 이렇게 소리를 듣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박상현이란 시민은 푼돈 몇 푼을 줄 때 좋다고 표를 줬죠. 집값은 2배 올랐지만 앞으로 최소는 3배 계란은 4배 오를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좀 냉소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기사입니다. 개미들 8조 5천억을 잃어버릴 때 정부는 거래세로 8조 5천억을 챙겼다. 개인 투자자들은 올 들어서 순 매수 상위 10개 종목 주식을 샀다가 8조 5천2백억 원 정도의 손실을 떠안게 됐습니다.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의 직접 투자 열풍은 정부의 세금 수입 정도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투자자들은 주식 매도 대금의 0.23%포인트를 정권 거래세로 냅니다. 올해 상반기만 8조 4979억 원의 정권 거래세가 거쳤습니다. 이것은 2018년 전체의 8조 4584억 원, 2019년도의 6조 1,082억 원의 한 해 전체의 세수보다 6개월간이 더 많습니다. 여기에 거치지 않고 정부는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 일명 양도세를 만들어서 또다시 세금을 거두드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3년부터 5천만 원이 넘는 주식 투자 수익은 과세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과세 표준 3억 원 이하는 20%를 거두드리고 3억 원 초과는 25%의 금융투자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결국 앞으로 추세는 계속되는 세율 인상과 세목신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차기에 문재인 정권 버전 2가 등장하게 되면 세율 인상과 세목신설은 훨씬 더 강화될 것입니다. 그렇게 거둔 것을 나눠주는 것이 훨씬 더 정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과세로 모든 부분을 압도하는 그런 사회가 펼치지게 되는 겁니다. 정치권력이 삶의 구석구석을 꽤 차고 국가권력이 개입하는 그런 사회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뜻합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베이비 부모 세대 1955년부터 1963년생 절반은 국민연금을 못 받는다. 노후 빈곤 현실화되다. 올해 6월 기준으로 베이비 부모 세대 가운데 총 696만 명 가운데서 367만 명만이 10년 이상 국민연금을 보험료를 납부해서 연금수급권을 확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기사를 대하는 시청자들은 저마다 다른 의견을 내놓을 것입니다. 보는 관점이 서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세 가지 기사에서 이런 단어를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됩니다. 정치, 정치권력, 집권세력, 정책 이런 단어들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국민을 어려워하는 권력이라면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서 절제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사회에서는 무리한 반시장적인 정책을 밀어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부담을 크게 키우는 그런 아주 나쁜 정책을 밀어붙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견제 기능이 상실되어 있거나 브레이크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는 사회라면 폭정에 가까운 정책들이 무분별하게 사람들을 옥죄고 괴롭히게 될 것입니다. 시민 나채영 님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저는 실수요자이고 문재인 정권이 아니었다면 30평대의 아파트를 대출 1억 원 정도를 내서 구매했을 것입니다. 계획을 세워서 살아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집값이 너무 폭등하는 바람에 계획이 다 망가져버렸습니다. 솔직히 청와대에 뭐를 싸지르고 싶은 심정입니다. 국민에게 해만 끼치는 이러한 정보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없는 게 낫습니다. 이러려고 대통령이 됐습니까? 이런 끔찍한 나라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받은 만큼 갚아주겠습니다. 국민이 무섭다는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분명히 옳은 이야기에 대해서 반론은 아니고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국민이 스스로 무섭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국민이 갖고 있는 유일한 수단이자 도구이자 무기가 투표로 심판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투표로 심판하는 일이 이 땅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때문에 지금 이 시민의 말씀하는 것처럼 국민이 무섭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수단이나 도구나 방법이 이제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폭증은 멈추지 않고 계속될 것이라는 것이 제가 갖고 있는 시국에 대한 그런 판단이자 전망입니다. 그런데 유력 정치인들 가운데 대통령 하겠다고 나선 야당 유력 정치인들 가운데 국민이 투표하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유일한 정치인이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무리 인기가 있더라도 그냥 선거를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는데 어떻게 국민들이 잘못하는 사람들을 벌을 줄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을 무서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다 세대교체니 정권교체니 야당 집권이니 이게 다 헛소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체제 하에서는 결국 정권교체가 불가능하다고 유일하게 강하게 믿고 그것에 대해서는 확신 있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